김인경씨가 클럽에 간다면 어떤 옷을 입어주시면 좋겠어요? 시스로요. 보통... 이메일을 보일 수 있고 좀 약간... 부츠리는 의상, 핫한 의상 어떤 여자분들이 클럽상 어떤 옷을 입어주시면 좋겠어요? 양! 아니, 얼굴 물면 안 되는데? 그냥 시스로는 많이 입을까요? 아... 실장님, 요즘에 제가 클럽에 관심이 많아요. 저는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원래 이 갈 수 없는 곳에 대한 뭔가 더 호기심이 가득하잖아요. 그래서 클럽 갈 때 도대체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코디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일단은 클럽 갈 때 보면 이렇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가야 된다는 그... 생각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약간 이제 S라인이 돋보이는 그런 걸 입어야 되지 않나요? 여자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너무 노출이 심하기만 한 옷을 선택을 하면 솔직히 춤추고 놀아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이런 시스로 룩인데 어, 이게 시스로예요? 네. 아, 이게... 이게 그 살짝살짝 비치는 시스로가 오히려 섹시해 보이는 거 알죠? 짠! 너무 예쁜데요? 예뻐요? 이 옷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. 그 클럽에서 제가 아까 살짝살짝 비치는 게 더 섹시해 보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어, 블라우스랑 지금 팬츠를 입었는데 이게 그 시스로 소재로 돼 있어서 다리 라인이 굉장히 섹시해 볼 수 있어요. 아, 그렇구나. 그리고 또 뒤에 비밀이 있는데 뒤로 한번 돌아보시면 지금 여기 화면상으로는 좀 안 보이지만 클럽에서 이제 조명 받고 이러면 이 바스트부터 허리 라인까지 좀 실루엣만 이렇게 살아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춤출 때 좀 섹시한 바디 라인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. 좋군. 제가 미에로 파이바 CF 촬영을 하면서 셔플 댄스를 배워서 쳤었어요. 아, 진짜? 한 번 보여주세요. 음악이 필요해요.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시작!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어가.